형제들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아트라스 BX를 합병해 지주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아버지 조양래 회장의 지분을 인수하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지 4달 만입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은 각자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조현범 사장이 지주사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지만 형제 간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현범 사장의 누나인 조희경 이사장은 아버지 조양래 회장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한정 의견을 청구했고 그제 첫 면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희경 이사장은 조현범 사장이 주식을 매수했을 때부터 이런 수순으로 갈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정도 경영을 추구했던 아버님을 생각할 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성년 후결 심판을 통해 아버지의 소신과 명예, 평생을 읽어온 기업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계열사인 아트라스 BX를 합병해 사업형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수년 전부터 아트라스 BX 상장 폐지를 추진하다가 소액 주주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아트라스 BX는 상장 폐지를 위해 전체 주식의 58%를 자사주로 사들였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 31%를 더하면 89%나 됩니다. 소액 주주들은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상장 폐지를 추진하더니 결국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으로 소액 주주 주식을 사겠다는 말이라며 회사 돈을 대주주에게만 유리하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 갈등과 주주들의 반발까지 아버지 지분을 받아 최대 주주가 됐지만 조현범 사장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